왜 형은 항상 형의 그 넘치는 배려가 상대방한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몰라 왜 나 때문에 상처 같은 거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누군가 좋아하면 그 사람은 같이 좋아해줄 수 없어서 참 곤란해지는구나 니가 널 그렇게 쪽팔려하는데 누가 널 이쁘게 보냐 우리 복주 못 봤어? 복주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너 뭐야 인마 준영아 너 왜 이렇게 사람을 신경 쓰이게 해 니가 억정을 하게 만드냐고 김복주